진준 성구연의 진자 중국어 27과 니 부야 타이 민간 라 도 부간 금리 카이 왕 샤 라 내 상사가 퇴근을 안 했어 아직 금요일 밤이 늦어서 가야 되는데 아야, 워신제도 부간 샤발라 괜찮아요? 네 무슨 뜻이에요? 뭐 할 수가 없다 감히 못 하겠다 혹은 어떤 걸 할 상상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? 제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워터 부간 금리 카이 왕 샤 라 그렇죠? 감히 쟤한테 농담을 걸지 못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또 부간 칼 렌자다 예 지금 러 눈도 못 보겠다 근데 여기서 부간 뒤에 떨을 사실은 안 써도 되긴 되는데 보통 쓰네요, 그렇죠? 네 좋아요 또 부간 땡땡 러 라는 패턴을 암기하시면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, 진준 쌤 이게 무슨 뜻인가요? 민감하다, 예민하다 예민하다 말 그대로 민감하다죠 예민하다 타이밍 갈라 어떤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나 환경의 변화로 신체의 민감한 반응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다고 진준 쌤이 말풍선으로 예쁘게 말을 하네요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해 워터 비프 타이밍 갈라 그렇죠? 흔 민간 요대알 민간 다 괜찮죠? 네 좋아요 자, 그리고 지금 이거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27일차의 이 제목을 보시면 또 부간 끈니 카이완 샤올라 할 때 그 A끈 B 카이완 샤올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것만 보면 또 뭐뭐 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약간 에게로 쓰일 수 있죠? 네 너에게 그렇죠? 그래서 부간 끈니 카이완 샤올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농담을 감히 못하겠다 이렇게 그렇죠? 좋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자, 이제 이 엔